오케이 여기하고 여기도 있어 아 뿌직한 소리 났다 들어 들어 일단 뿌직했어 다음에 여고 아 또 뿌직했네 아 역시 뿌직했어 여기 또 있다 너무 가까이하니까 뿌직거려 또 뿌직했어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라입니다 오늘은 홍맛 잡으러 왔어요 바닐에 홍맛 잡으러 왔는데 홍맛이 있는지 한번 탐사 나와봤습니다 해로제 시작합니다 구멍 2개짜리를 찾으세요 홍맛은 구멍이 2개짜리를 찾아야 돼요 어 이거 흐라 살았을까 살았을까 아 땀 쫄깃함 야 작은 방에서 5시 한 방에서 5시 돌이솜 돌이솜 오! 있다! 어라! 어! 갈렸어! 오! 있다! 오! 있다! 짤리다! 대가리에 있던 짤리가 도망갔는데 좀 내려 내려! 안 보여줘! 오! 오! 있다! 오! 아! 고름럼도 공장치개하는 connectors 거imas don't go 이도 여기 사olieuments 둥inken uch 어 거기 들어갔다 음.. 국맛입니다 밤에는 얘네들이 주댕이도 내밀고 있어 여깄다 여기 여기는 좀 나오면 클 것 같은데 그 옆에 둔데 여깄다 조심해 삽뚤어져 두 번에 두 번에 저기 주먹 나오잖아 어이 봐봐 엉덩이 뻔 엉덩이가 빵빵하네 엉덩이 엉덩이가 빵빵해요 여기 옆에도 있었어 구멍하고 아이씨 삽이 흘렸어 아이씨 여기가 맛이 갔어 이게 여기가 휘어져 버려 삽이 이렇게 휘어져 버려 깨졌나 보다 삽이 힘을 못 받는다 깨졌어? 삽이 깨졌어 어? 어? 갱이 가지고 사비 지금 이게 맛이 가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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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여기가 아 삽이 별로 시원찮아서 꼬깽이로 가져왔어요 반대로 갔나? 여기 있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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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에 잘 보여? 으쌰 도망가는거 봐라 됐다 오우 이거는 길다 앞에 대가리 엄청 있네 초코가 올라왔어 여기 근처에 가봐 저녁에는 속속 올라와 으쌰 엉덩이 빵빵 엉덩이가 빵빵해요 여기 있다 지금 유명한이 Caribbean 신중 다올件 또 고かった 다올 аст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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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디갔어? 여기있다 깨졌다 엉덩이 나와 팡팡이 여기가 봐 여기하고 여기 여기 뿌직하는 소리 났다 뿌직했어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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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직했어 너무 가까이 하니깐 뿌직거려 또 뿌직했어 또 빨라가 안쪽이 있니깐 황맛이네 황맛도 두 대기만 나오고 하나쯤 나오네 하나 작은데 하나 작은데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 너만 들이지마 깨져 끝에 걸린거 아냐? 나왔어? 코코넨 한적이 전혀 없네 여기야, 얘는 거꾸로 나와있어 뭐야? 생각해도 되는거 아냐? 얘는 거꾸로 나와있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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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오랜간만에 동산 깨졌네 깨졌네 여기있다 아씨 뿌직했다 뿌직했어 여기있다 여기 뒤에 구멍 하나고요 여기가 작은 구멍 아니야? 여기가 작은 구멍 아니야? 홍마 쪽에 해로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홍마들이 촉수를 내밀고 있어요. 재밌게 놀고 철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